아 그리고 저는 예 소유씨 와 소유씨 와 소유씨 잘한다 잘한다 올게 왔어 보여줘 저희 태미 활동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비가 막 오는 행사여가지고 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운데 힐링 신고 춤을 추는데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아 이거 넘어지면 정말 민망하겠다 진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열심히 쳤는데 제가 맨 센터에 서서 맨 앞쪽에 오는데 힐 대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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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고 같이 웃어요 좀 흥불을 가라앉히고 오다가 제가 넘어진 거예요 정말 꽈당 넘어져가지고 이현 언니가 중간에 잡아주긴 했는데 그게 딱 사진이 찍힌 거예요 막 인터넷에 돌아갔는데 금지 사진 해주세요 아니 아니 그렇게